안녕하세요 연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정영씨가 인사하겠습니다.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. 저희는요 연인들 여름 특집 방송을 위해서 아름다운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각 출연자들의 반상적인 영기와 엠지모 조용히 할게요. 조용히요. 확실히 준비했습니다. 쑥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. 멋진 제주도 바닷가에서 함께하는 시트콤 연인들 시작할까요? 못다 하신 말씀 빨리 하시죠. 그러니까 말이죠. 스타트!